우리 집 세탁기 건조기 바꾼 거 알지? 알죠? 뭔데? 처음엔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창문을 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머 딱 맞네 근데? 근데 얘들은 좀 다른 거 같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알아서 세탁부터 우와 건조까지? 세탁기 건조기가 다 알아서요? 오 다 알아서 그리고 주말에는 주머니? 어 살았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또 알아서 해주니까 그치 진짜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? 차라리 알아서 세제까지 챙겨준다고 해라 어떻게 아셨어요? 설마 어? 세제 구매하라고? 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선배는 몰라도 돼요 그랑데 에이아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랑데 에이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비스포크 그랑데 에이아이 너는 버려지 나한테 말아야 나는 무거우로 우리에게 늘 조립anne 우리에게 SALA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하 이야기를 우리에게 verdade 우리가 우리에게